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는 오물밭개구리 꽤정 이게 원래 우리가 석가탄 시리즈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꿨어요 부처님 오시나요? 이건 언제 바뀐 건가요? 얼마 안 됐어요 하여튼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하고 제가 해야 돼 그때 제가 뭐 하냐고 물어볼 수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데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불교 산책에 대해서 절팁이네 절팁 절팁 이렇게 둥근 원이 있고 그 안에 책의 점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물어봤어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네네 그 드래곤볼에 크리디스 아 여섯개요 네 그래서 소림사에 그 스님들이 찍는 게 혹시 저 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어 뭡니까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